자 한 주간의 개같은 소식 오늘의 이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근황이라고 합니다 LG에서 기존의 오공 시절 느낌의 구닥다리 인터페이스를 버리고 새로운 형태 UX를 제공한다고 LG에서 폰 디자인을 바꾼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가 봐도 삼성 걸 따라 했죠? 이런 것들 유사해 보이는 이런 것들 야간 모드 화면 같은 경우는 정말 비슷하게 그래서 이게 좀 삼성을 대놓고 베끼지 않았냐라는 이런 의혹이 있었죠 LG에서 UI 소개 영상을 올려서 이걸 봤더니 삼성 갤럭시 전용 테마곡인 오버더 호라이즌 앨범 커버가 LG 홍보영상에 나와요 오버더 호라이즌 무슨 노래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그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기네 UI 홍보 영상에서 지우는 걸 깜빡해가지고 이게 삼성께 나와버리는 거야 삼성이면 이제 LG는 삼성이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하고 쫓아가려고 하는데 항상 보면 이렇게 뱁새가 황새 쫓다가 가랭이 찢어지는 것처럼 이상한 것들을 막 만들어내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LG를 좀 응원하는 입장이지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추하지 않나 싶어요 기업으로서 그래서 영상을 유튜브에서 삭제를 했어요 LG가 삼성보다 더 좋은 UI 뭔가 혁신적인 것들을 내놔도 쓸까 말까인데 삼성 거 쫓아가서 어쩌자는 건지 전 참 개인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 보면은 좀 추하다 원효대사 허브솔트 이게 뭐냐며 한 달 넘게 허브솔트를 썼는데 포장을 안 뜯었었대요 존나 어이없어 어쩐지 짠맛이 안 나더란이래 골 때리는 분들 보면은 참 재밌어요 이거 왜 나오는 걸 모를까 아니 그리고 보니까 입자들도 굉장히 굵직한데 이거를 왜 모르죠 원효대사 해골물이네요 정말 예 잘 봤고요 다음 자 그리고 정준영 상세 판결문이 떴다고 합니다 새벽 0시 24분 새벽 0시 56분 오후 2시 15분 이 시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날 가수 정준영의 이른바 황금폰은 바빴습니다 자신이 촬영한 여성의 사전과 동영상을 부지런히 카카오톡 대화방에 유포했습니다 2015년 11월 26일 하루에만 3번 하루 3끼 밥 먹듯이 과수 최종훈과 용준영 등 지인들에게 촬영물을 공급했습니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는 당시 정준영의 촬영 사실을 알았지만 자신의 사진과 영상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떠들어다니게 되기라고는 피해자는 생각도 못했죠 미친 새끼들이죠 셋이 굉장히 신뢰도가 높았나 봐요 뭔가 약간 좀 쿨해 보이려고 이런 여자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외국에서는 그래요 트로피 와이프 이런 것처럼 내 여자를 약간 자랑하고 싶고 내가 이런 여자를 속된 말로 먹고 다닌다 이러면서 약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런 걸 올려가지고 나 오늘 누구 먹었어? 누구 먹었어? 먹었어라는 표현이 참 저급한데 얘네들은 그러더라고요 엄청나게 올려댔네요 날짜들 보면은 그죠? 잠들어 있는 피해자 사진 피해자 E는 E까지 가요 A, B, C, D, E, G, H, I 야 Z까지 찍겠다 성행이 동영상도 올렸었고 동영상 동의 없이 전부 다 동의 없이 근데 동의 없이 촬영을 하려면은 촬영 장비를 따로 가지고 뭘 하는 건가 왜냐면은 관계 도중에 이렇게 핸드폰을 꺼내면은 의심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럴 텐데 어떻게 촬영을 했을까? 아 약을 먹여서? 와... 불법 촬영 유포 시간 장소 안 가렸다 다 읽어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신의 집, 유흥주점, 비행기 안, 외국의 호텔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을 했대요 정준영 일당은 여자들을 단순히 성적 혈악의 도구로 인식을 했다 카카오톡 대화방에 그들의 심하게 왜곡된 성의식이 드러난다고 질타했다 공개 재판때마다 피해자들한테 죄송하다고 했대요 그 말의 무게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불법 촬영과 유포를 밥 먹듯이 했던 자신의 일상을 그는 더 무겁게 되돌아 봐야 될 것입니다 6년이래요 6년 6년이 짧다 이런 여론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본격 연애 한밤 사재기 관련 인터뷰 이 인터뷰가 언제 한 인터뷰인지는 모르겠는데 SNS 마케팅, 페북픽 이제는 아무도 안 믿어주는 밑밥 수준도 안 되는 듯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어떻게 다뤄줄지가 기대가 되네요 맞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음원 사재기에 대해서 다룰 거라고 하더라고요 대가로 8천만 원 정도 요구한다 10위권 안에 들면 그래도 한 달에 음원 매출이 억대는 되니까 미친 장사가 아닌 거지 않냐 지방 PC방 5군데를 잡아서 아이디 한 20개씩을 주고 새벽 시간대 한 번에 작업을 시작해서 새벽 시간대 차트 순위 올라간다는 얘기를 들었다 PC방에 작업을 시킨다고? 그렇게 허술하게? 옛날에는 1억 정도라는데 지금은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이야 그러면 차트 10위 안으로 왔다 갔다 그 정도는 보장하는 걸로 왜 떴는지 핑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SNS로 마케팅을 한 결과가 이거다 아 페북픽 뭐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봐라 우리 바이럴 마케팅 한 거다 어? 그래서 이런 건데 왜 잘못됐느냐 여기다 돈 주고 좀 했다 마케팅 박경이 쏘아올린 공이 참 이런 것들을 밝혀주는데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마미손도 저격성으로 이렇게 노래 냈던 거 여러분들 아세요? 가사가 굉장히 해악적이야 참 열심히 했죠 박형 제 생각인데 박형은 바로 그를 얘기하는 거예요 박경 박경 박형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센스 있으니까 다 잘 아시죠? 근데 이 발라드가 목소리는 좀 웃긴데 반주를 좀 들어보시면 그 요소들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야무지게 돌려가는 곡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곡의 흐름 전개 같은 게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별거 없더라 유튜브 조회수 페북 가서 돈 써야지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많이 나와도 음원에는 크게 영향을 못 끼치는 걸 안 어떤 가수가 페북 가서 돈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냥 들려드리는 거고 박경이 지금 욕을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선들이 있는데 그 와중에 이렇게 동료 가수가 힘을 준다는 게 이런 가수들이 진짜 가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눈치 보고 뭐하고 해가지고 이 판에 어떤 더럽고 그런 것들을 뽑아낼 생각들을 해야지 이렇게 이럴 때일수록 때로 연대를 해야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입 못 열고 다들 알면서 쉬쉬하는 이런 분위기가 참 엿 같은 대한민국의 어떤 한 면을 보는 것 같네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인포녀한테 쪽지 받았다 여자한테 어떤 고백 받은 걸 가지고 이렇게 자랑하는 글을 올린 것 같네요 재수없게 볼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갑자기 쪽지를 드려서 당황하셨죠 그럴 거 알지만 제가 오늘이 마지막 알바 날이라서 쪽지를 써요 말을 나눠본 적은 없지만 친해지고 싶어요 이런 거 처음이라 너무 떨리지만 큰 용기 내봐요 만약에 여자친구 있으시면 죄송해요 연락주세요 저는 이렇게 일터에서 손님한테 찝쩍거리는 이런 행태를 보면 굉장히 열이 받네요 일이나 똑바로 할 것이지 일 똑바로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일만 똑바로 하시면 되죠 왜 손님한테 이런 거 쓰고 또 이거 받은 손님은 자랑해갖고 기분 더럽게 만들고 그죠? 부럽다 하라고요 그냥? 아니요 안 부러운데요? 너도 네 팬한테 찝쩍거리자 아! 무슨 소리세요 예? 제가 제 팬한테 찝쩍거린다고요? 개소리에요 제가 찝쩍거린 팬분들 있으시면 손들어 보세요 저는요 저한테 먼저 관심을 표현하지 않는 이상 저는 팬한테 먼저 말 걸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은 달라요 안 되겠다 다들 너무 안 믿는 거 같으니까 내가 그 증거 자료를 내가 보여줘야겠어 저 정말 저한테 최근에 말 걸었던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저 여자친구인데요 말 걸지 마세요 내가 일부러 여자친구 있는 것처럼 연기를 했어요 아무튼 뭐 사적으로 연락하지 마 그랬어요 잘했죠? 페북에 박제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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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댓글이 그러더라고 이제 너가 여자한테 연락 온다는 걸 이렇게라도 자랑을 하고 싶구나 되게 추한 거 알지? 이런 식으로 댓글들을 달더라고요 왜 이런 걸 박제해가지고 자기 자존감 높이려고 하세요 형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재수없는 새끼들이 그거 맞죠 근데 코코 까까 버거킹 알바한테 호감 있는 디신 본인은 일주일 세네번 버거킹 가는 킹붕이다 지난달에 킹순이가 새로 왔는데 오우야 너무 커엽고 생글생글 내 스타일이야 나는 영수증 쿠폰 쓰기 때문에 맨날 카운터 가는데 안녕하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인사해주고 너무 친절하다 감티도 터질만큼 꽉꽉 채워주고 정말 이 여자 천사같다 조금이라도 더 얘기 나누려고 맨날 통새우에 세 마리 추가하거나 몬스터엑스 올액으로 먹는 등 컨디머트 추가했다 빨리 저녁돼서 또 버거킹 알바 킹순이 보고싶다 암튼 궁금한건 킹순이들 자주오는 단골지 손님 다 기억하겠지 그리고 손님이랑 잘된 게이스 있냐 하고 물어봤는데 너같은 애 때문에 키오스크 늘리고 있는겨 나는 이제 알바생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관심갖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쁜 알바생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 우리 어디가서 선 넘지 맙시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디가서 진짜 선 넘지 맙시다 PC방에서 당연히 외모 준수라는 그런걸 붙여놓고 알바생을 구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 알바생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제발 고백해서 혼내주지 마세요 왜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혼내주려고 하세요 예 그죠?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예 선을 지킵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것처럼 내 자신을 좀 알아야 돼요 나를 알.. 압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바다갔다가 집 도착했는데 개웃기네 여자 두 명이 차 태워달라 그래가지고 이유를 물어봤는데 어플에서 만난 남자들이 태우고 술 마시러 삽교호에 왔는데 개 산전에 남자들이 빤쓰러 냈다고 사정했다고 아 사정하더라 민자 같아서 거절하고 집에 도착했다 불빡 있어도 그런 애들은 태우면 안 돼 한순간이야 블랙박스 있으면은 왜 무서워? 왜 태우면 안 돼? 아 세상에 무서워서 약간 펜스룰 같은 거야? 이게 일종의 펜스룰이네? 길거리에서 이렇게 좀 히치하이킹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운전자 입장에서는 여자다 싶으면 나는 그래도 일단은 좀 차 세우고 일단 물어볼 것 같아 왜냐면 무섭잖아 저녁이고 이렇게 깜깜한데 누가 히치하이킹 하고 있으면 좀 그렇지 않을까? 태워줬는데 강간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아이고 그럴 일이 있겠니? 그럴 일이 있겠어? 인류애를 점점 잃어가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곰탕집 그새 잊었냐고 그것도 아닌데 나는 태워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한테 정치질을 해갖고 나를 약간 이상한 놈으로 만든다 그럼 방송 켜가지고 내가 존나 억울하다고 내가 다 얘기해야지 믿어주겠지? 꼬꼬까까 탈세 때문에 욕먹자 호날드가 인스타에다가 글올렸대요 내가 너무 빛난다는 사실이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다 벌레는 빛나는 등불만 공격한다 이 개새끼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씨팔 발롱도로 지금 올라간 것도 약간 조롱당하고 있다죠? 반다이큰가 그 친구한테 개같은 새끼 개 안심한 새끼 나가 뒤져 이 개새끼야 축구는 메시야 그치? 어 여자가 남자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오빤 나랑 하려고 만나? 너무 심하다 근데 그럼 야발련아 내가 너랑 뭐 하려고 만나겠냐? 영화를 보고 싶으면 편하게 혼자 스레바 끌고 가서 보고 산책하고 싶으면 집 앞 공원 가서 이어폰 끼고 음악 들으면서 걷고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집에서 편하게 내 취향대로 내려서 마시면 되고 술 한잔하고 싶으면 편한 불알 새끼들 불러갖고 낄끌거리면서 놀면 딱이지 내가 뭐 달라고 네 돈까지 내주면서 내가 네 수다 첫 들어주고 내가 네 투정 받아주겠냐? 잭스야 잭스 야 반련아 다른 애들 안 그럴 거 같아 다른 남자애들 안 그럴 거 같아? 저기 손잡고 알콩달콩 걸어가는 애들도 다 결국은 잭스야?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리얼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건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연애라는 게 뭡니까? 남녀 사이에 꽁냥거림이 있어야죠 그런 게 얼마나 좋아요 저 아까도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랄프가 너한테 이 귤을 갖다 주니까 얘들아 난 언젠간 내가 방송에서 와이프가 이렇게 귤 까가지고 입에다 이렇게 넣어주고 와이프 혹은 애인이 나는 내 할 일하고 이렇게 무심하게 받아 먹고 하는 모습 내가 그런 달달한 모습 언젠간 방송에서 연출할게 라고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예 무슨 그렇게 잭스에 미쳐계세요 머리에 정액만 가득 차신 것도 아니고 그죠? 꽁냥거림도 결국은 그 빌드다 라고 하시는데 아니 왜 이렇게 비관적이지? 아니 여자친구랑 같이 그 영화관 갔을 때 여자친구 샴푸 냄새 맡으면서 엘리베이터 딱 타고 올라가면서 여자친구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줄 때 그 겨울에 약간 그 정전기 때문에 여자친구 머리가 내 손에 살짝 이렇게 몇 가닥에 딱 올라와서 내 손바닥에 딱 붙을 때 그 느낌 그런 꽁냥거림을 왜 모르시냐고요 왜 그런 꽁냥거림을 모르고 침대에서 뒹굴 생각만 하시냐고요 그것 또한 잭스야 대단하다 여자친구 있으신 남자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사귀시고 또 여자친구 좀 많이 아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남자도 아니요 피자 들고 버스 탔다가 승차 거부 당한 학생이래요 버스 타고 오는데 어떤 학생이 피자 들고 타니까 기사 아저씨가 타지 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승차 거부 당할 만큼 민폐인가요? 이게 어떻게 민폐죠 여러분? 이거는 찬반의 여지가 필요 없는 글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민폐라고 투표한 66명은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피자가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피자는 밀봉되어 있잖아요 산발이 야무지게 꽂혀가지고 모양 안 흐트러지게 잡아놓고 그 상태로 뜨끈하게 줄에 쌓여가지고 이렇게 들고 타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피자를 손으로 들고 이렇게 한 판을 손으로 들고 타면 당연히 승차 거부해야지 근데 이건 아니죠 어떻게 냄새 난다고 승차 거부를 할 수가 있나 난 이 기사분 정말 신고 와버리고 싶네 이건 아니지 진짜로 여러분들은 피자 저게 이해가 가요? 아니 먹을 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찐텐으로 물어보는데 진짜 저게 이해가 가요? 버스는 밀봉되어 그 피자는 밀봉되어 있잖아 이게 이해가 간다고? 와 진짜 인류애를 잃어간다 무섭다 무섭 우리나라 사람들 나 진짜 너무 무서워서 나 진짜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방송 못하겠습니다 저 갓 깨어져 아 기분 들어갖고 못하겠다 와 뉴빌드냐고 뉴빌드라고 물어보시는데 아 이게 그만큼 진짜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 근데 이거는 진짜 아니라고 봐요 저는 피자를 밀봉되어 있는 상태로 타는데 아니 그러면 귤도 나는 마찬가지라고 봐 귤 들고 타면 귤 냄새 풍겨요? 이러고 난 타지 말라고 그러면 짜증나요 안 나요? 마찬가지야 피자 냄새 좀 나봤자 얼마나 난다고 무슨 피자가 홍어예요? 아니 피자가 무슨 신김치입니까? 그건 아니죠 와 댓글 봐라 민폐지 씨발 김치찌개 끓여서 버스 타벌라 이런 난 이런 새끼들 보면은 난 난 있잖아 난 있잖아 너 같은 새끼들 보면 정말 무서워 세상살기가 이 개새끼야 한마디야 갈기게 이건 아니지 네 넘어가겠습니다 인생 최대 업적이라고 내 댓글 받는 게 무슨 그렇게까지 저의 쌍욕 개쌍욕 해보세요 그럼 댓글 달아드릴게요 저도 개쌍욕으로 어제짜 워마드 어린이집에 칼부림 예고했다고 2019년 12월 2일 와 얘네들은 이름 짓는 것도 진짜 수준 떨어져가지고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이거 야 이건 진짜 아니지 않냐 보흥놀이터리라 이 미친 아휴 미러링이라는 것도 정도가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드럽게 놀아 어린이집 성폭행범 한남 육충새끼 미러링 하려고 준비 중이었다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너네도 당해봐라 그래가지고 또 다른 죄 없는 피해자를 물색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아우 야 진짜 이건 아니라고 야 너무너무너무 반사회적인 거 같아 난 저런 게 진짜 저러면 안 되지 박력있는 여자라고 합니다 작년에 올라왔던 크리스마스 전전날이네요 23일 수빈 크리스마스 이브에 콘서트랑 레스토랑 예매했어 호텔은요? 응? 오빠 24일 25일 사이에 남녀 사이에 잭스 제일 많이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난 왜 안 돼? 하면 안 되냐고 우리 아직 안 만나잖아 박씨 남자가 소심해가지고 쓰나? 진짜 오빠 어디 나 같은 여자 못 만나 오늘부터 사겨 내일 호텔은 내가 야 나는 이게 이런 내용들 보면은 그냥 화가 나 호텔 트립하고 그냥 저 광고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호텔은 트립하고 이러면서 광고 나왔으면 좋겠네 존나 짜증나네 시볼 주작 같네 네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는 여자는 없어요 상식적으로 우리 여성분들도 이해가 좀 안 가지 않습니까? 주작 맞지요? 제발 예 맞아요 주작이에요 여자들은 약간 그런데 맘에 드는 남자가 있어서 이렇게 막 데이트 신청하고 그러면은 아 좋다고 막 어 막 설렌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약간 수줍어하지 아 뭐 우리 뭐 저 여자 남자 관계에 그 크리스마스랑 크리스마스 이브에 콘돔 판매량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 우리 그날 한번 야무지게 또 뜨밤 보내면서 뒹굴어볼까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냐 여자가 어? 이렇게 얘기해준 여자였으면 정말 좋겠네 시볼 오우 야 이거는 블랙박스 영상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갑자기 노인분께서 튀어나오십니다 이분이 나이가 77살 노인분이신데 이분이 취해 있으셨다고 합니다 앞도 안 보고 전력질주하고 있었다고 급발진한 거야 사람이 급발진한 건 내가 처음 보네요 찻길로다가 말이죠 제가 잘못한 건가요? 또 저는 사고 후에 내려서 괜찮으냐고 물어보고 다가갔는데 어르신이 제 뺨을 두 대를 풀스윙으로 때렸습니다 그러다 경찰에 오니까 뒷목 잡으시고 구급차 굴러가지고 병원 가시고요 경찰에서 SNS에 이런 반응이라고 얘기해 주니까 제 잘못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네요 전방 부주의 벌금 범칙금 벌점 운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벌점이라니요 3,000원 벌려다가 월급 날리게 생겼습니다 씁쓸... 스윙으로 싸대게 두 대 때렸다고 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예 훈훈한 대구 근황이라고 합니다 4일부터 대구 카카오 여성 전용 택시가 운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저는 참 이런 자료들 다룰 때마다 제가 남녀 갈등을 제가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닌가 하면서 약간 이런 자료들 다룰 때마다 좀 되게 말을 잘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 제가 아무래도 젠더적 감수성이 좀 적어가지고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예 여자분들이 택시 타면서 가끔씩 무섭다는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아마 이 카카오티 여성 전용 택시는 제가 봤을 때 여성 손님한테 말 한마디 안 걸고 굉장히 친절하면서 이렇게 백미러 같은 거 이렇게 볼 때도 음 되게 웃으면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안심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그런 서비스가 아닐까 좀 더 프리미엄이 붙지 않을까요? 그치? 여성 전용 택시면 운전자분도 여성이면은 더 괜찮겠다 그지? 이번에 화사님이 또 이렇게 공항 패션으로 또 주목을 받으셨네요 마마무가 여자 팬들이 진짜 많고 여자 팬들에게 뭔가 상징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는 이 행보가 다 나는 모르겠다 노브라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뭐 여자들한테 그냥 뭔가 사람들의 인식이라든지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나부터 솔선수범하면서 노브라로 다닌다 저는 근데 전에도 누누이 얘기했는데 서로 민망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민망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다가 코트야 노브라 아니라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아 제가 아닌 거를 노브라라고 한 건가요? 아 패드를 붙이셨다? 왜요? 근데 왜 남자는 만 입고 카페에 가면 신고 당하고 하사는 노브라로 다니면 신고 안 당하냐 이게 남녀 차별 아니냐 이 사람아 남자는 튀어나와 있잖아 그건 아니지 여자는? 아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아 이 사람들아 아래랑 위랑은 다른 것이지 아래랑 위랑 같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건 아니죠 아래 튀어나온 거는 솔직히 가려줘야죠 그게 바로 차별이라 그러는데 너무 동일선상으로 안 갔으면 좋겠어 그래도 우리가 그리고 반스 정도는 입을 수 있잖아요 뭐 우리가 뭐 예? 갓건배 개새끼의 볼에 날 조커로 만들지 마세요 저 그 새끼랑 가장 먼저 선상에서 싸웠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못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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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사상검증하는 거야? 나 사상검증하는 거야 다들? 아유 귀여워 죽겠네 정말 그래 그래 뭐 갓건배 개새끼 하면 되는 거야? 너무 유치해 그러지 말아요 예 아랫도리 나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야 용통성 있게 가자 우리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나 팸이라고?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마음대로 생각하시고 아 근데 아랫도리를 아무것도 안 입고 다니는 건 아니지 끝까지 안 한다고 크 크 크 가수 개새끼 어 어 그랜저 동호회 카페에 박명수라고 합니다 이게 박명수 씨네요 박명수가 그랜저 타요? 가격 정보 알 수 있을까요? 쪽지요 전 더 궁금한 게 옆에 있는 박명수는 뭔지요? 박명수라뇨 제 와이프한테 그랜저 동호회 대참사 사건에 대한 해명 근래에 SNS를 통해 제가 이 카페에 올린 글의 댓글이 화제가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제 와이프 얼굴이 들어있는 인형의 사진을 보고 박명수가 아니냐고 묻는 댓글이 엄청난 공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남편인 제가 봐도 박명수인데 이거 많은 분들이 재밌어 해주셔서 좋은데 내 와이프 상처받을까봐 박명수 아닌 거 인증합니다 인형 제작 시 사진을 입체로 만들 때 코랑 인중이 늘어나서 그렇게 보였나 봐요 인형 사진 제대로 올립니다 이쁘시네 오 랄프 닮았다 약간 이쁘시네 존예이셨네 SKT 클로저의 미친 플레이라 그러는데 난 롤을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 야무진 이 친구인가봐요 아주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네요 막 칼을 가지고 전기 칼을 가지고 막 썰어버리네 롤 아시는 분들은 이거 보고 막 감탄을 하시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제가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요? 클릭 Q평 E평 W평 어? 오케이 Q평? 하고 이게 바로 필살기 박은 다음에 물약 빨고 뭐 이거는 뭐 연출은 해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음 하하하하하하 대가리 펑 예 알겠습니다 아 저 잘 몰라요 예 어떤 동물이 멸종된 이유래요 아 꼭 무슨 불알 늘어진 불알같이 생겼네요 이름이 스텔러 바다소래 축 늘어진 불알같이 생겼네 그냥 최초로 발견해서 공표한 자연학자 스텔러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그럽니다 스텔러가 바다소의 고기 맛이 천하임이었다는 사실까지 발표가 되어버렸어요 진짜 맛있었나보네 어 이 리뷰를 듣고 북극적으로 맛집을 찾아 나선 탐험대와 수렵꾼들에 의해서 학살극이 시작됐다 뭐 좀 맛있다 그렇다 하면은 그냥 없애버리잖아요 딱히 공격적이지 않은 성격이라서 잡는 것도 굉장히 용이했다고 합니다 그래 얘가 무슨 공격력이 있겠어 이빨이 뭐 이렇게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뭐 뒤통수 몇 대 그냥 후려갈기면은 나자빠지게 생겼구만 약하게 생겼네 얘가 개체 간에 좀 유대감이 강한 습성이 있어가지고 암컷이 붙잡히면은 개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개체들이 달려들어서 배나 인간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역이용해가지고 인간들이 많이 잡아가기도 했다고 하.. 참 족간들이 미안해 이런거 볼 때만 참 족간들이 미안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맛있다고 이렇게 싹 다 잡아 쳐먹어버리고 개놈은 새끼들 그냥 결국은 맛좋은 조 고기와 기름을 위해서 사냥당한 끝에 발견된 27년만에 멸종됐다고 합니다 맛은 마블링 잘된 소고기 맛이었다고 합니다 아이 좀만 늦게 죽지 먹어보고 싶긴 하네요 그렇게 마블링 야무진 소고기 맛이 났다 그러니까 맛있을 것 같긴 하네요 먹어보고 싶네요 저는 동물이 인간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다면 한마디만 할게요 예 꼬우면 지나 하시든지 여기까지입니다 예 2차만 안 나가면 창녀가 아니지 않아? 왜 말을 왜 그딴 식으로 해? 여초 커뮤니티 사이트인가봐요 여기 이제 익명으로 글을 올리신 건데 여대생바에서 일해본 적 있어? 명함 주더니 일주일에 150은 기본이라길래 지금 고민 중이야 무슨 일 하는지 궁금해 아 거기 남자들 술 따라주고 비위 맞춰주고 터치입고 2차로 뭐 잭스 하러 가자고 보면은 거의 가기도 하고 그냥 창년이랑 다를 게 없어 당연히 돈을 많이 주면 이상한 알바라고 생각하지 않아? 말을 험하게 했어서 그렇지 이거 맞아 창녀들이나 하는 거야 2차만 안 나가면 창녀는 아니지 않아? 말을 왜 그렇게 해? 2차 안 나가면 창녀가 아니라고? 하하 어이가 없네 무슨 논리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이 일 해보고 네가 직접 느껴봐 닥정 너한테 세게 말해도 답 없으면 지가 해보고 느껴야 돼 창녀지 뭐 2차만 안 가면 되잖아 2차를 가고 안 가고가 뭐 무슨 여대생바라는 게 나 뭔지 잘 모르겠는데 네가 떳떳하다면은 이 그 여대생바에서 동기들한테 야 나 여대생바에서 일하는데 여기 일하는데 놀러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도 그런 곳이 가지 않나 솔직히 아는 사람만 안 마주치면 아주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익명으로 익명이니까 이런 건 가능하겠죠 이런 대화가 너도 거기서 일하면 꼭 이마에 써붙이고 다녀 여대생바에서 일한다고 우리 아버지 세대들도 자주 왔다 갔을 거고 곧 우리 남 두유들도 몇 번 방문하게 될 거야 이거 부끄러운 게 아니야 일주일에 150이 기본이면은 스킨십을 기본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저는 이랬던 곳이 바에 종종 사장님이 심부름으로 갔었는데 아저씨들이 오빠가 하면서 기본으로 손잡고 이렇게 주물럭거리고 한다고 그런 거 안 맞추면은 잘린다고 바에서 일하고 싶은 거면 요즘 젊은 애들 자주 갈만한 그런 곳을 알아봐라 일주일 150은 아니어도 건전하게 일하는 게 낫지 이 정도면 남자애가 여자애 물먹으려고 장난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내빈 골빈연이 있다고 이미 근무하는 중인 것 같다고 그래요? 근데 여자로서 살면은 참 그런 유혹들을 뿌리치기가 힘들 것 같긴 해 내가 어디선가 들은 얘기인데 스무살짜리 얘기야 근데 친구들이 그런 데 다닌대 그리고 조건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정보를 공유를 해갖고 친구가 어느 날 명품을 존나 많이 사가지고 씀씀이도 개 커지고 그러더래 근데 술만 먹으면 애가 약간 시무룩해져 있고 애가 약간 우울증 같은 게 와가지고 그렇게 히스테리를 부르더래 뭔가 심상 차는 거를 이렇게 예감을 했는지 왜 그러냐고 솔직하게 다 터놓고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런 쪽으로 일을 한다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 친구한테 엄청 뭐라고 했대 미친년이냐고 너 당장 때려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위에 있는 애들은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정보를 좀 달라고 그래갖고 같이 하더래 그런 모습을 목격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굉장히 힘든 유혹인가 보다 왜냐면은 이제 어리고 갖고 싶은 건 많고 씀씀이는 점점 커지다 보면은 알바 말고 다른 뭔가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최저시금 말고 더 큰 씀씀이 맞추려면은 그래가지고 뭐 친구들끼리 그런 일을 하는데 이제 다 연을 끊었대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딱 듣고 나니까는 참 마냥 욕할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마냥 욕할 건 아니다 코트님은 그런 곳 가봤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런 곳을 얼씬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런 곳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단골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저한테 포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주신 그 별풍선으로 뭔가 내 목표가 있고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집이겠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쌓아주신 별풍선 100개, 500개가 그 집에 벽돌이 되고 그 집에 시멘트가 되고 그 집에 골조가 되는데 내가 여러분들이 주신 돈을 그렇게 의미없게 쓰겠습니까? 정말 그러지 마세요 예 누가 사주는 데면 가봤죠 2020년부터 주민등록증이 변경사항이 있다고 그럽니다 기존에 있던 주민등록증이 이렇고요 그 이후로 생기는 주민등록증이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딱히 크게 바뀌는 건 없는 것 같은데 홀로그램 쪽에 약간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빛의 방향에 따라 색이 변하는 태극문양이라고 그러고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요 다이어트 공약 안 지킬 시 윤군의 미래 채영이 나랑 진짜 비슷하네 아 이제 오바하네 저렇게 뒤뚱뒤뚱 거리면서 저렇게 와 난 저렇게 돼지 욕보이는 돼지들은 진짜 싫어 먹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이런 이런 뚱뚱한 사람들을 약간 이렇게 조롱하는 듯한 이런 거를 이렇게 연출을 할 때 안 했어야지 뭐야 이게 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 뒤뚱거리면서 진짜 돼지 마냥 못 나오네 저거 나올 수 있는 건데 오버하는 거잖아 저거 들썩들썩 거리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돼지 까는 짤들 보면 난 진짜 화날라 그러네 이제 돼지라서 불편한 점은 오래 걸어다니면 좀 이렇게 발바닥이 좀 아픈 거 없어 땀이 좀 난다 이런 거는 근데 마른 애들도 땀 많이 난 애들이 있던데 이거는 체질에 대한 문제 아니겠어? 살쪄서 좋은 점도 없어요 미관상 안 좋은 거지 미관상 안 좋은 거 빼고 난 딱히 없어 무기력증 걸린 거는 그래 그런 것도 좀 있는 거 같아 성격에 대한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있는 거 같아 근데 나는 그래도 방송하면서 그래도 자존감을 좀 이렇게 많이 확립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괜찮아요 내가 돼지라도 난 내가 너무 좋아 나 오히려 난 나를 사랑해 난 너무 난 내가 너무 이뻐 죽겠어 진짜 좋아요 난 내가 너무 좋아 어 왜요? 난 좋은데 내가? 아이유랑 경호실장 아이유 하면 또 이렇게 경호실장님 그 자료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아이유가 작고 아담하고 귀엽고 또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좀 약간 사차원적인 매력이라 그러려나 허당끼가 좀 있죠 그런 거를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경호원의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대조되는 그 모습 때문에 경호원이랑 케미가 야무지다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번에 또 뭘 연출을 해놨냐면은 어 엥 어떻게 켜지 마이크 안 켜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아 하니까 소리가 안 나와 아 아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하니까는 이걸 줘보세요 이건 말이죠 이렇게 턱 따기로 이렇게 위로 똑 올린 다음에 어 아 아 잘 나오네요 헤헤 주세요 그래요 예 앞으로 얼굴 많이 주시고 예 귀여워 음 아이유 참 꿀기네요 그죠? 예 참 귀여워 디스패치에서 도끼 거짓말한 거 폭로했답니다 간단하게 그냥 요약해 드릴게요 얼마 전에 도끼가 목걸이라든지 이런 것들 악세사리를 이렇게 협찬해 주는 그런 곳이랑 대금을 안 갚아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었다 그랬는데 도끼가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불쌍한 사람처럼 엄프를 했어요 그리고 차를 이렇게 어디다 식당 앞에 세워놨는데 차 유리창을 문을 깨고 막 들어가가지고 막 훔쳐나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악재도 좀 겹친 케이스인데 도끼가 엄프를 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런 부분입니다 LA 레스토랑에 갔을 때 우연히 알게 됐고 보석 도매상이라고 하길래 귀금속을 협찬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 보석은 구매가 아니라 협찬이고 가격 구매 영수증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 심지어 LA 주차장 도난 사고 때 5종의 귀금속을 도둑 맞았다 그럼에도 불구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대금을 지불해왔다 자기가 잊어먹은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또 막상 까발려 보니까 좀 다르다라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혹시 A모델 한국 오실 때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방금 보내드린 R식에 파는 견적은요 밸런스 맞춰서 팔고 사도 돼요 그래도 되겠네요 B모델이랑 트레이드 하면요 트레이드 후에 밸런스 드릴게요 2만 8천 달러만 더 주세요 미국 투어 달러 받는 거로 드리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긴 하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거래를 했다 결제가 너무 길어져서 기다리기 어렵다 저는 뭐 어디 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믿어주세요 제가 많이 사겠습니다 한번 사면 저는 많이 사는 스타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일리네어 저 도끼에요 도끼 한번 사면은 많이 사는 일리네어 도끼라고요 돈은 제가 구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는데 투어 회사가 주말이라 바로 줄 수 없어요 근데 돈도 바로 못 드리는데 목걸이도 또 가져가서 죄송합니다 목걸이 드릴게요 해가지고 달라는 대로 다 주고 그랬대요 결제가 좀 많이 늦어지고 그랬나봐요 도둑맞았을 때 경찰 먼저 부르세요 인근 카페라 전북 체크업 하고요 네 지금 경찰서 와 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촬영이라고 했는데 당장 이렇게 몸 치장하실 거 있나요? 주얼리 있으세요? 촬영 일정 마쳐서 제가 제품들 좀 협찬해 드릴게요 이 상황에서 뭐가 도움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일단 뭐 어제 받은 복고리랑 시계는 차고 있어요 다행히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 근데 어쩌다가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관계가 깨졌냐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기네요 지금 회사에서 한국 계좌로 큰 돈을 입금해도 되는지 검토 중이다 괜찮으시면 미국 계약금으로 캐시 드리는 게 가장 깔끔할 것 같은데 11월 28일에 처음으로 2만 달러를 송금했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2만 달러씩 끊어서 보내겠다고 하면 입금한 것 그래서 2만 달러를 보내드렸다 돈은 안 들릴 리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돈을 들고 있으면서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연락이 안 되는 것도 아니다 5월은 세금 내는 달인데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보다 조금 늦게 드리는 것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이런 건가 보네 1년 2개월 동안 17만 1260달러를 변제했는데 미납금은 3만 4740달러 4천만 원 정도가 남았다 죄송하다며 가져갖고 믿어달라며 연체했다 그는 이미 알고 있다 협찬이 아니라 구매라는 것 반납이 아니라 결제라는 것 이게 잘못된 거다 이게 요약을 하자면은 협찬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이제 산 거다 산 거니까 제 값을 좀 빨리빨리 지불해달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뭐 잘 갚기도 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까지 물어뜯을 필요가 있나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빅뱅을 언급한 부분이에요 빅뱅을 왜 언급을 했느냐 지금 5월이고 한국 세금 내는 달인데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봅니다 저는 일리네어 도끼 뮤지션이에요 모든 돈 처리나 세문을 회사가 하는 거고요 빅뱅이 직접 처리하던가요? 라고 답답해가지고 한 마리 한 거야 근데 이제 빅뱅을 왜 거기다 이제 언급을 한 것이냐 뭐 이런 거겠죠 근데 그만큼 자기가 뭐 절대로 돈 뜯어갈 돈 저기 뭐 어? 빙당치거나 저기 뭐 이렇게 돈 제때 안 갚고 이렇게 저기 할 일 없으니까 좀 믿어달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도끼 도끼가 이제 빅뱅을 언급한 거지 그래요 나머지 4천만 원 빨리 갚아버리고 그냥 이런 거에 좀 많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도끼가 또 일리네요 아닙니까 예? 띵띵띵띵띵띵띵띵 너와 나의 연결 고리 그죠? 예 내 친구의 전여자 친구가 색정증의 환자였습니다 여기 색정증이 무엇이냐 색을 밝힌다 뭐 이런 건데 학교도 건국되어 나왔고 모습은 굉장히 참한 이쁜 스타일이었는데 지독한 색독에 걸렸습니다 친구와 1년 사귀다가 친구처럼 지냈는데 친구처럼 지내면서 만나면 언제나 잭스를 했고 나중에 친구한테 그냥 자기 성매매 업장에서 일한다고 했더군요 주기가 아니면 끝없이 하루에 두세 번은 맺었는데 돈도 벌면서 욕구도 만족되는 건 성매매 업장뿐이라고 와 그 정도로 자기 욕구를 풀기 위해서 일을 한다 돈이 먼저가 아니라 일류일세 거기서 에이스로 꽤 잘 나갔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업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돈도 벌면서 욕구도 만족되는 건 그거밖에 없었으니 진짜고 거짓이 아닌 백프로시랍니다 참고로 저는 그 친구를 두 번 만났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가 약간 이 글의 어떤 쟁점인 거 같네요 아 나 이제 맘 아프네 아씨 왜 못했을까 그니까 이 색정증에 걸린 이 친구도 눈은 있는 거지 괜한 어떤 기대감으로 이렇게 보던 시청자분께서 어떤 채팅을 달아주셨는데 나도 한번 줄 서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물거품이 돼버렸네요 예 막 줄이 핵심 단 한 줄로 신뢰도를 확 끌어올리는 글쓰기가 힘든데 글을 잘 쓰시네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보기도 좋은 떡이 맛도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중학생이 월 80 쓰면 많이 쓰는 건가요? 엄마가 돈 쓰는 거 좀 줄이라고 잔소리해서 내가 많이 쓰는 편인지 판단 좀 해주세요 참고로 우리 집은 중간 중상층 정도가 돼요 다 한 달 기준인데요 커피가 약 15번 먹어서 한 달에 9만원 나오고요 옷 쇼핑비가 20만원 식비랑 군것질비가 20만원 친구 생일 선물비가 5만원 노는 미용이 10만원 미용실비가 5만원 기타 잡비가 10만원이에요 많이 쓰나요? 물어봤는데 8천원도 못 벌면서 무슨 80만원 타령이야 부모님한테 죄송한 줄 알아 80은 에바다 뭔 커피를 그렇게 많이 마시냐 이틀에 한 번 꼴로 스타벅스 가는데 그리고 옷을 매달 그렇게 샌다고? 대딩인 나도 80만원 안 쓴다 주변 친구만 봐도 80만큼 쓰는 애 흔치 않고 진짜 금수저 아니면 생각하고 소비하길 너가 쓰는 게 80이지 너한테 교육비 양육비 다 합치면 100 훨씬 넘을 텐데 부모님이 얼마나 잘 벌길래 자식 하나의 고정지출이 저 정도지? 금수저면 괜찮고 나는 이 지출 내역 중에서 다 이해가 가는데 하나가 이해 안 가는 게 이거야 커피를 15번을 먹는다 네 우리 참 나랑 나이 차이 10살 이상 나는 친구들한테 참 미안한 얘기지만 너네 커피 왜 마시냐 나 청소년 때는 카페인 들어갖고 마시지도 못했는데 약간 거의 맥주랑 동일시하던 때였는데 너네 커피 마시니? 너네 커피를 굳이 마셔야 되니? 아 그래 그래 물론 너네가 뭐 시험 공부하거나 뭐 그럴 때 밤새서 공부해야 되거나 그럴 때는 뭐 마실 수도 있어 근데 성인들 이렇게 카페 가서 마시대끼 이렇게 마신다고? 나 때는 말이야 숭늉 먹고 그랬어 나 때는 말이야 아침에 숭늉 엄마가 딱 해주면은 그 숭늉 쫙 마시고 그러고 아이 얼큰 아이고 얼큰하다 이러고 또 어? 그러고 학교 가고 어? 그랬었는데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음.. 시무를 쾌러보겠습니다 어떤보양 나도 볼일이 있어서 광주에 와 있는데 나도 나가고 싶어도 못 가고 있다 어? 왜 화를 내지? 적반하장? 이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재구성했습니다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을 앓고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암 걸린다는 게시물인 것 같아요 무료 공영 주차장 출구를 떡하니 막았는데 부들부들 이런 매너가 전화번호도 없고 수소문 해보니 주차장 바로 옆집이었다고 학생 이 집 살아? 누구 차야? 우리 아버지 차예요 밤 10시에 돌아와서 빼준다고 약속한 아빠 4시간을 기다렸는데 깜깜 무소식 결국 경찰에 출동해서 엄마랑 통화를 했어 집에 있는 보조키로 차량을 옮겨도 될까요? 라고 했더니 애기들밖에 없는 집에서 뭐하는 거야 지금? 이분들 피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머니? 그들은 어떻게 하래요? 네? 나도 볼일이 있어서 광주에 왔는데 나도 가고 싶어서 못 가고 있는 판국인데 남의 보조키를 가져다 지금 뭐하는 거예요? 이 차키 아드님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되래요! 차 순대지 마세요! 이분들이 스피커폰으로 어머님 목소리 다 녹음했어요 녹음하든가 말든가 뭔 사과입니까? 경찰관이면 남의 차 운전도 돼요 이거 신고하! 존나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이 말이야 다음날 다시 주차장을 갔는데 이번엔 다른 차가 출구를 막아버렸어 주차장이 텅텅 비었는데 왜 굳이 이곳에다 차를 댔느냐 알고 보니까 어제 버럭 화를 내신 엄마 차였는데 어머니 차였는데 폭주하는 화순군 민원 게시판 화순군 의장까지도 현지 답사를 해볼 정도로 여기서 안 끝나고 네티즌들이 화순으로 갔다 그래요 똑같이 당해보라고 네티즌들이 이렇게 차 바짝 대가지고 아예 못 빼게 만들어버린 거죠 깻잎 주차! 결국 사과문 올렸대요 저는 화순 주택집 무개념 여자 남편입니다 실제 상황과 다르게 알려진 사실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소리를 지른 건 피해자분에게 지른 게 아니라 무작정 차키를 주라고 한 경찰분에게 한 소리입니다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티즌들의 화력에 두 손을 든 화순군 역시 조치에 나섰다고? 주차장 쪽으로 난 대문 앞에 펜슬을 치고 해당 주차장이 개인 사유지가 아닌 공공시설임을 분명히 했다고 보배드림에서 정모 장소로 변질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저렇게 막 적반하장으로 승질내고 하내고 그래버리면 안 되지 경찰분들도 피곤하신데 자 오늘의 이씨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한 주의 개긋은 소식은 또 며칠 뒤에 심심할 때 또 한 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숭늉 엄마가 딱 해주면 숭늉을 쫙 마시고 그리고 아이고 얼큰하다 그리고 학교 가고 그랬었는데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안갈 Combat 아침 invite 추상 에티 뚱 너 iu 응 네 nas Notre 너 저번에 내